어떻게 이런 돼죽일같은 년이 안 가둬? 엄마 제발 조용히 좀 해 계속 이러면 진짜 큰일나 그녀는 어디가고 외추 없는 남한 쪽 치는데 이분도 알아! 어린 새엄마 얼마전에 코 세운게 확 주저앉았대 전치육주 야 나도 아파 나도 빨리 서필전지 전화해 법무처부 어디서 뭐하고 있는거야 아 진짜 이것들을 알았어 릴렉스 어? 릴렉스 원철씨? 원철씨 cane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융 어디 불편하십니까? 제라니 그것 때문에 내가 들통이 가시질 않아 벌써 얘기 들으셨어요? 나이가 며친데 채신 머리 없이 싸움질이야 그대로 며칠 푹 섞여 냅둬 재주 있으면 알아서 나오겠지 그래도 빨리 수습하는 게 기업 이미지에 그 물건 때문에 회사 이미지 걱정될 만큼 주복으로 허약하지 않아 왜 그 경비 얘기나 물어보나 선체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풍도랑 엮여서 더 시끄러질까봐 내보내라고 그랬어 가서 일 보게 그냥 연아 사장님 했어? 뭐라? 아니요. 입도 뻥큰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.